저는 작년 겨울방학부터 유캠퍼스 김기남공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매일 학원에 등원하여 수업을 듣고 학원 독서실에서 정말 열심히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라는 수험기간 동안 초심을 잃을 뻔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팀장님의 적극적인 케어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필기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리담당 교수님의 지도를 통해 혼자 공부하기는 정말 힘든 물리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교수님은 고조 공무원의 수준에 맞추어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셔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의 면접은 팀장님과 본부장님, 외부강사님 3분께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필기합격 결과 발표 후 2주 만에 면접이었어서 준비기간이 짧았지만 3분 덕분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면접 준비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후배님들 꼭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며 유캠퍼스 김기남공학원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